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지금 이 버섯 배지가 3일 지났거든요 여기에 물을 적셔서 이 텐트까지 씌워놓은지 딱 3일이 지났는데 지금 한번 벗겨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3일이 지나니까 이렇게 지금 뭐가 생겼습니다 지금 버섯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지금 여기 큰 것도 자라 놨는데 이거 보세요 이런 것도 지금 다 버섯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꽤 크게 났어요 이렇게 한 번씩 쳐주라고 하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안에 포자가 좀 잘 퍼지라고 때려주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때려주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 하라고 하니까 시키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3일 됐는데 일단은 버섯인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버섯이 될 것 같은 모양새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정말로 나중에 버섯처럼 그 모양새를 갖출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3일이 지났고요 3일이 지난 현재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하루 이틀 더 지켜보고 변화가 있으면 한 번 더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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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